오늘도 귀한 주의로 오락하신 조신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2024년도 새해 맞이해서 첫 번째 목자 임명식입니다 가정교회 분가 또 목자 임명 받으시는 분들 이제 지도자 패를 먼저 증정하겠습니다 그룹2 최은용 안수집사 장선희 집사 임명패 G2L 지도자 그룹2 최은용 안수집사 장선희 집사 귀하를 본 교회에 G2L 지도자로 임명하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며 양무리의 본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마태봉 28장 19절 20절 2024년 2월 11일 대한예수요 장례 국제총회 은혜 한교회 당회장 한경 목사 그룹14 안창호 목사 그룹17 정명섭 안수집사 송인숙 원사 그룹17 이종원 안수집사 김지영 집사 그룹20 김신영 성도 그룹21 유리원 집사 유재인 집사 그룹28 오명근 안수집사 오윤정 정상 이 시간은 이제 임명받으시는 우리 목자 그룹1 은혜가정교회 박은영 집사 박선희 집사 이제 그룹장님들 나와서 배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룹1 예수님의 정원 가정교회 최예환 집사 이지혜 집사 그룹2 불꽃 가정교회 김미첼 집사 크리스틴 김 집사 그룹9 무조건 넘는손 가정교회 조범준 안수집사 조혜경 집사 그룹10 복된 믿음 가정교회 김인철 장로 김금실 권사 그룹10 여호와 이래 가정교회 오정숙 전도사 그룹14 니시 가정교회 스왕홍잉 집사 그룹14 이래 가정교회 스왕하이만 집사 그룹14 선교가자 가정교회 이충근 안수 집사 이대보라 권사 그룹16 기쁨의 통로 가정교회 이주영 집사 김미라 집사 그룹17 오직 한마음 가정교회 박알렉스 집사 박수현 집사 그룹17 오직 말씀의 감사 가정교회 우용근 집사 전수진 권사 청년그룹 대학 홍예은 성도 그룹21 주안의 가정교회 신동혁 집사 신지현 집사 그룹26 하늘의 양식 가정교회 이병훈 집사 그룹26 말씀 동산 가정교회 권혜영 집사 권언규 집사 그룹28 은혜의 불꽃 가정교회 김진 집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그룹들을 부흥케 하여 주시고 귀한 목자들을 세워 주시고 또 그룹 분가할 수 있도록 가정교회로 세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새로 임명받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성령 충만함과 말씀과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으로 채워 주셔서 마음껏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날의 상급 쌓는 삶이 되기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정교회들이 정말 풍감으로 인해서 그 그룹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세계 성교 감당하는 귀한 가정교회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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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수 해주세요